결혼식에선 하객에게 청첩장 담내품을 주면 네모다 70년대? 담내품을 주면 뭔가 다시 물려받아야 했다? 청첩장이나 담내품을 주면 국가에서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체포까지는 아니었고 네모 주시죠. 답 주시죠. 구속시켰다. 처벌을 받았다. 아니 청첩장 담내품 주면 처벌 받았다. 이거 너무 충격인데요? 70년대 들어서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소득은 짓구리만 한데 1년 내내 혼상 재례를 치르다가 빚까지 내는 우리 현실을 개탄하면서 호화 결혼식과의 한판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가정의례 준칙에는 결혼식에서 세 가지를 없애는 산무 결혼식이 권장됐다고 그래요. 바로 함, 청첩장, 주례 이렇게 세 가지를 없애자는 게 골자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 다소 검수하고 간략하게 진행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청첩장도 만들지 않았다고 하니까 하객들한테 결혼하는 걸 알리기가 보뜸 SNS나 이런 것도 없었을 시절인데 청첩장도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준칙이잖아요. 준칙. 준칙이기 때문에 또 가이드라인인 정도인데 이거 안 지키는 사례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개인의 경조사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가정의례 준칙에 대한 준수율이 매우 낮았다고 그래요. 이대로 안 되겠다 판단한 정부가 1973년에 처벌 조항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 결과 서울 도심의 17개 관광호텔의 모든 예식장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청첩장 돌리기 등 허례허식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당시에 50만 원. 지금 물가로 보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50만 원이면 엄청나죠. 사상 최초로 과도한 경조사를 했다고 국가가 처벌을 했다. 그러면 이거 벌금까지 물게 되면 이거 잘 지켰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학교에서 있다가 밖에 나오는 방법이 꼭 정문을 통해서 나오나요? 당도 넘어 나왔죠. 그럼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청첩장이 일단 금지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가 아이디어를 해서 꼼수가 시작됩니다. 모시는 글. 모시는 글로 해가지고 눈속임용 청첩장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꼼수들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정부가 보다 본격적으로 나서서 공개 망신 주기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넘어서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장관같이 약간 특정 직업군에서 너무 호사스러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신문 사회면에다가 실명하고 그 집 주소까지 쫙. 강력하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아무튼 지간에 이렇게 결혼식 크게 올렸다고 해가지고 공개 망신을 주던 그 시대. 1999년에 관련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라지게 됐습니다.